주식 농문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놈이 많이 본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23년 4분기 실적 프리뷰 베트남 두동 투자 본격화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24년 동산은 주요 메모리 고객사의 감사폭 조절 및 증산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DR4에서 DDR5 전환 가속 및 서버향 비중 확대로 베트남 법인의 고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분기 실적은, 즉 23년 후 4분기입니다.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12.5%, 영업이익은 플러스 52.0%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위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베트남 법인 두동의 램프업 본격화에 따른 중공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했고, 하나 머티럴즈의 고객사 재고 조정에 따른 감익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23년 4분기 실적 부진에도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 매출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 법인의 고성장의 힘입어 24년도에도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제 반도체줄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24년부터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환기가 된다는 거죠. 이제 발을 한 발짝을 이제 간신히 디뎠습니다. 앞으로 갈 일이 엄청 멀어요. 그동안 계속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리포트 내용이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특징이 어쩌다? 상승하고, 상승하고, 에너지 소모하고, 에너지 비축, 눌림목, 상승하고, 눌림목, 상승하고, 눌림목, 상승하고,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되어있고 현재 눌림목에서 어떠냐? 패턴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뭡니까? 자, 이게 하락추세하고 상승추세, 추세전을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거 공부하면 재밌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가 있죠? 신저가, 50이죠. 신저가 부근에서 첫 번째 지지를 받았었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점점 우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고점이 점점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재는 삼각수렴이 됐습니다. 자, 밑에서 받치는 힘과 위에서 누르는 힘이 충돌이 됐어요. 충돌이 돼가지고 삼각수렴이 된 상태에서 자, 드디어 삼각수렴을 돌파했다는 거죠. 언제 돌파했느냐? 자, 오늘 기준으로 이틀 전에 상승하고 이틀 동안 은봉이 나왔었잖아요. 이틀 동안 은봉할 때, 그 때 드디어 삼각수렴을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하든 밑으로 이탈하든 간에 방향만 설정되면은 큰 변동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 돌파하면은 위로 강한 변동성이 발생되고 밑으로 이탈해야 되면 밑으로 강한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현재는 삼각수렴 상태에서 위로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29,200원인데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대는 3만 1천원이고요. 2차 저항대는 3만 3천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을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간단합니다.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7,500원 2차 지지대 25,000원 3차 지지대 23,000원 그 밑에는 23,000원 밑에는 이제 18,000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지지대는 3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동영상 맨 마지막에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 동안 20만 3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을 관계로 해서 사고 팔고를 지금 진행,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 이틀을 관계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옛날에 어떤 개그맨들인가요? 그러면 그 개그맨들 말씀드리면 제 나이가 대충 나오는데 그 뭐라 하더라? 남성 남철 남성남 그런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때 생각나는데 그런 것처럼 외국인은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23만 천주를 샀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어떻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 종목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전반적으로 기관은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지만은 약간 순매수 쪽에 좀 가까운 트레이딩이고요. 기관은 똑같은 트레이딩이지만은 약간 파는 쪽에 좀 더 가까운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투는 사고 있고요. 보험도 현재 사고 있고 투신도 현재 사고 있고 연기금도 연기금은 트레이딩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상업편도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반적으로 이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지만은 약간 파는 쪽에 좀 더 가까운 트레이딩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를 보시게 되면 8.15% 상당히 높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3%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부터는 부담되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 신용비율이 8.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의 주주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27.9%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30%는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 27.9%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중권금융회에서도 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회사다? 반도체 패키징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이 22년도에 8,90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9,900억 원대까지 증가하고 24년도에는 1조 4,500억 원까지 증가합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22년도에 1,000억 원대에서 24년도에 600억 원대까지 감소하고 24년도에 1,900억 원대까지 증가합니다.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580억 원대에서 23년도에 450억 원대까지 단축주춤했다가 24년도에 상당히 1,400억 원대까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22년대비 23년도에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반도체 회사하고 조금 동사는 다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매출이익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감소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동사는 22년대비 23년도에 매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이 영업이익 감소한 배경은 쉽게 말하면 반도체 반도체 관련된 사업에서 실적이 감소됐다기 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리포트 내용처럼 베트남 광장 관련된 그쪽 케파 증설 했죠. 쉽게 말하면 재투자 하는 겁니다. 그냥 케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게 아니고 실적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새로 만들고 케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돈을 거기서 쓴 거죠. 베트남의 신공장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업이익이 감소가 아니라 케파 증설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영업이익 똑같이 하고 여러분한테 우리 주주분들한테 어떻습니까 우리 좀 유상증자로 할게요. 그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재투자한 게 좋은가요? 현재 그렇다는 거죠. 동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유보금을 가지고 어떻다? 재투자하는 상황이다. 케파 증설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영업이 감소하면 조금 안 좋지만 동사가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원래대로 보면 영업이 또 같이 증가해요. 근데 케파 증설을 위한 재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22년도 3분기 때 250억 원대에서 23년도 3분기 때 150억 원대 22년도 4분기 때 79억 원에서 23년도 4분기 때 164억 원 좋아지죠? 23년도 1분기 때 168억 해서 24년도 1분기 때 330억 23년도 2분기 때 185억 그래서 24년도 2분기 때 415억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3분기 22년 3분기 때 250억 23년도 3분기 때 158억 4분기 때 재무자로 튼튼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산은 부채비율의 24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4년 실적기준으로 13.12%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 24년 EPS로는 2157원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200원 기준으로 한번 밸류이션 보시겠습니다. 24년 실적기준입니다. 2200원이면 22000원은 10배거든요. 현재는 PR로 한 13배, 4배 이 정도 주가입니다. 적정 밸류이션은 얼마냐? PR 15배에서 20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 PR 한 13배, 14배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보다 하단보다 밑에 있다는 거죠. 주가를 보시게 되면 만원부터 시작해서 동사 3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조점 대비 3배 이상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평가 상태라는 겁니다. PR 13배, 14배 구간인데 적정 밸류이션은 PR 15배에서 20배 구간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정 밸류이션은 얼마냐? 계산기 두드려보고 싶지만 2200원이라 했잖아요. 2200원 곱하기 15 하시면 계산기 또 좀 나오죠. 그리고 2200원 곱하기 20. 그렇게 계산하면 적정 밸류이션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 계산기 보시면 적정 밸류이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반도체 제조, 재료 반도체 제조라는 것은 뭐냐면요. 패키지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패키징이고 반도체 재료 같은 경우는 자회사 하나 머티리얼즈 관련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는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재료는 자회사인 하나 머티리얼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주주배정 유상제 했던 것은 21년도가 마지막이네요. 우리가 2024년도니까 거의 3년, 21년도 12월 말이니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은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 약간의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삼이 연결된 회사 아까 하나 머티리얼즈 설명드렸죠? 반도체 재료를 만드는 회사 자, 하나 머티리얼즈 뭐 만드냐? 실리콘 부품이라고 부품하고 인고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회사는 반도체 관련된 자회사 그리고 떼제베도 있네요. 떼제베, 인터폴스미, 개발 관련된 자회사도 있네요. 떼제베는 고속철이 되겠죠? 그리고 태양광 발전하는 자회사 반도체, 특수가스 전문 제조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오늘 종가 29,200원입니다. 수급절은 외국인이 핸들에 오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도 영업이 35.0% 감소할 거 예상되고 23년 대비 24년도에는 실적도 괜찮아집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차를 운전할 때나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한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시고 앞을 보고 운전하고 앞을 보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23년도 실적까지는 지나간 과거예요.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24년도, 25년도 실적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대비 24년도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TSMC가 호우실적을 냈고 실적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을 거다. 이런 전망과 함께 반도체주가 동반강세를 했고 동사도 같이 상승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24년부터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황기가 되는 게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 이제 발을 한 걸음 디뎠어요. 앞으로 갈 일이 상당히 멉니다.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발을 이제 첫 발을 디뎠어요. 24년도 1월이기 때문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계속 좋은 시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이제 상당히 서광이 밟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또는 태양이 이제 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죠? 추운 겨울에서 이제 범이 시작한다는 거죠. 동사 반도체 업황이 그렇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7.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56.2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3만 1천원, 2차는 3만 3천원이고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부근에서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그리고 여기는 재매수 위치가 되겠습니다. 손절이라고 써있지만 차이신하고 재매수 위치입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2만 5천원, 2차 재매수 위치는 2만 3천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홀딩해가지고 손절 라인까지 끌고 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에서 차이신을 하고 다시 재매수 위치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 마이크론의 정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농이 많이 보는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의 다른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